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음 또 늘 그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것이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 시장이 이제 전고점이 3316 얼마 안 남았죠 오늘 거의 직전에 3313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늘렸긴 했는데 전고점이 이제 또 한번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독립기념인 7월 4일이라 어제 장이 열리질 않았구요 우리 장은 아침 시작하자마자 상승으로 가면서 시장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좀 반등을 했죠 한번 같이 볼까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강세를 올리지 않는데요 삼성전자가 음 이번에 12조를 달성할 것이냐 내일 실적 발표 하죠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뭐 11조를 넘을 것이다 근데 과연 12조가 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뭐가 있냐면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도 역시 반등을 했는데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반도체가 의외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께 올라가면서 오늘 11포인트까지 올라갔나요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 갔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가 정부 힘에 의해서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신고가를 갔습니다 멋있죠 자 제가 끊임없이 유료원들한테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주도를 쭉 제가 점검을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얘는 그 신규 상장 이후에 실적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한 것은 선익 시스템 얘는 그 OLED 관련 종 장비로서 가는 종목 인데요 아직 얘도 지금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신고가를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거기다가 또 위지육 스튜디오 역시 신고가를 했죠 예 역 지금 보시 신고가를 했습니다 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 옵티시스 투자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상한가를 두 번 가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옵티시스 그 다음에 게임 주로다가 이제 요것도 메타버스 관련 주인데요 엠게임이 그렇죠 엠게임이 또 신고가를 갖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우리 유료원들하고 투자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주가 정부 정책으로다가 적극적인 지원이 가기 때문에 좀 더 갈 것이다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상승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담아서 지금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부터 제가 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음 그래서 금요일 유튜브 그 스트리밍 서비스도 못 했고요 또 어제도 쉬었습니다 조금 이제 목이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어 무리하게 하진 않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음 유튜브도 그렇고 어 또 스트리밍 서비스도 그렇고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양이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행진을 갖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오늘 핵심이었던 종목이 뭐냐 하면 신풍제약입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제가 2019년 12월 24일부터 투자를 해서 2800% 까지 갔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1월 5일 1월 15일 이렇게 연속으로 3번을 투자하면서 끌고 가서 이게 자그마치 여러분이 제 계좌가 올라간 것은 무료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1800 그저 30포인트 까지 최고 수익 낸 사람이 1830% 한 사람은 1000% 나머지는 잘라 먹고 또 사고 잘라 먹고 또 사고 이렇게 3번 먹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유료원들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미 매도를 강요해 가고서 더 이상은 보지 마라 제가 이랬던 겁니다 유료원들 이제 추세는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끝내버렸는데요 음 이 자리입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추세가 여기서부터 그죠 60일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우리는 매도로 나가면서 결국은 끝내버렸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죠 코로나 치료제 임상 악재가 오늘 하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하한가가 가든 안 가든 이미 벌써 여기서 나갈 때 이 차트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것을 매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하고 자꾸 뭐 임상이 간다 삼상 간다 그래가지고 자꾸 투자한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타게 된 겁니다 지금 그죠 우리 유료원들은 다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자 더 이상은 뒤에서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뜬 것이 지금 오늘 하루만으로 고점에서부터 지금 70%가 하락했죠 여기까지 신저가를 깬 겁니다 그죠 신저가 아마 내일은 또 신저가를 또 깨겠죠 자 이게 추세가 하락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올해만 3,500억을 순매수한 개인들은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또 몰빵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팔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우리 유료원들도 자기 동료들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풍지약을 먹겠다고 자꾸 들어갔다는데요 참 이렇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럼 내일도 또 하락할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라맥스가 임상 이상 시험 결과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에서 신풍지약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합니다 하루에 날아간 시가총액만 1조 5천억 개인투자들의 손실액은 7천억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원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미 신풍지약인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팔고 나갔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우리 유료원들을 팔은 자리가 기관위국인이 매도하면서 나간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관위국인이 매도하면서 점점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톤토치를 누가 했느냐 바로 개인들이 전부 사줬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점점 더 사줬습니다 자 기관위국인이 그래서 막판에는 기관위원회 오늘 하한가 떨어질 때 쏟아 부은 겁니다 자 종목잡용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외국인이 82만주를 팔았고요 그래도 아직도 외국인들은 1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도 오늘 6만주를 팔았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이제 왔죠 어제 외국인들이 59만8천주를 샀다가 오늘 82만주를 팔고 그럼 내일도 또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공매도도 오늘 아마 그죠? 음... 대차 일별을 보면 공매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공매도는 상환을 안 했고요 지금 대차가 14만3천주간 늘어나면서요 공매도가 종목별 공매도를 보면 신풍제약이 오늘 18만주를 공매도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주가는 더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 자... 용쾌 우리 유리원들은 여기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제가 매도한 자리입니다 상당히 그죠? 1830%까지 먹고 나온 자리인데요 자 이게 이제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차트는 이미 추세를 이탈했다고 저희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갔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주식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저는 끊임없이 투자를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강조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다 자 오늘 그래서 이거 항암과를 쳤기 때문에 내일도 또 위험성이 더 커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저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서 매도했다는 얘기를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판매도 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좀 아쉽죠? 자 어쨌든 뭐 이제는 대응할 수밖에 없죠 제약 자체가 뭐 심풍제약이 부실기업이냐 그런 논란은 아니죠 그런 논란은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번에 좀 부진하죠 네 2분기에 셀트리온이 부진한데 그래도 얘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1분기가 올해 1분기는 부진하지만 아 2분기가 좀 부진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1분기는 전년 대비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이 지금 1조 천억 정도를 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레키노라주가 유럽으로부터 조건부 획득을 하고 코로나 치료제로다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실제 계산돼서 저 이상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고 간다고 하면 좀 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마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 3분기 가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 치료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외에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는데 언제나 또한 프로그램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한테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증권사에서 모든 증권사에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스탑노스가 있습니다 스탑노스 스탑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캐치가 있습니다 캐치 캐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써져서 캐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는 그 증권사마다 약간씩 달라서 이거는 이제 보통 그죠 스탑노스라고 많이 나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통 자동매매 또는 대신증권 같으면 자리비움 이렇게 다 번역을 다시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동매매 이거는 장중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장중에 아니라 한 번 설정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예 그 시스템 매매를 그때 그 가격에 떨어질 때까지 매매가 안 되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장중이라 아침에 시작 커맨과 동시에 그죠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를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거고요 이거는 같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죠 내가 오늘 설정해 놓으면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설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30만원에 이걸 매도한다고 설정을 해놓으면 30만원 이하에 설정을 해놓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절대로 안 팔립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올라가다 떨어졌을 때 30만원을 깨고 내려갈 때 자동으로 잘려주는 겁니다 다만 수수료가 예간 싸고 이건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모든 증권사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증권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각 증권사에다가 물어보셔서 갖고 있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물어보셔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반드시 여러분 익히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60일선을 갔다가 내가 8만원에다가 내가 시스템을 설정해 8만원 이하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설정하고 간다면 여기서 만약에 8만원을 샀다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면 자동매매 시스템으로 다가 설정해 놓고 가면 내가 가격이 8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개파락하게 되면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8만원의 설정에도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자 기계가 잘라주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7만원에 설정해 7만 5천원 7만 8천원에 설정했으면 분명히 잘렸을 텐데 이 개파락 동안은 안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죠 정상적인 하락할 때는 잘리지만 개파락할 때는 잘리지 않는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뭐죠 투자자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매매 시스템을 여러분이 구축하고 간다면 투자자들이 그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목표가 손절가를 그죠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손절가를 문자를 받고 여러분이 대응한다면 이미 벌써 늦습니다 이미 그럼 몇 시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5분 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개파락으로 떨어졌다가 줄줄줄줄 하락했다가 그죠 하안깔 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그죠 손절가를 정해놓고 문자가 날라오면 벌써 늦어요 시스템으로다 딱 7만 5천원 딱 설정해놨더니 알아서 자동으로 잘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동매매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매매 다시 말해서 시스템 매매니까 혹시 뭐 우리 방에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믿지 마시고 모든 증권사에 다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익히고 여러분이 대응을 하면 진짜 좋은 방법이 된데도 그런 것들을 익히질 않고 그냥 전문가에만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문자만 그저 학수고대하다가 놓쳐버리는 절제 결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유료방송에서는 늘 강의를 하지만 무료 회원들한테는 처음으로 이걸 자세히 설명한 거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은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하게 되면 오히려 시스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가 매수가 뭐 이런 거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목표 문자가 날라오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설정해놓고 가시면 자동으로 그냥 잘라주는 거고 또 수익 낸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수익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우상향하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같이 우상향할 때는 함부로 그죠 자르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상향을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을 만약에 자동 매매로다가 팔하게 되면 큰 수익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배열로 가능한 끝까지 멀고 늘어져라 역배열 나올 때까지 가보라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좀 목이 회복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준 거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직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고민을 해봐라 기업 가치를 평가해보고 어떻게 할지 아마 제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상세하게 아마 설명할 수 있는 무료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제가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1과 2고를 두 개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일 유튜브는 쉬기로 하고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고 있는지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어떤 수익을 내는지 이런 걸 정부정책과 함께 같이 대항하지 말고 합세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전략을 갖으면 좋겠고요 신풍제약은 좀 안타깝지만 개인들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볼 것으로 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았는데 잘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꼭 익혀서 좋은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해주시면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